다음은 브랜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깃이 가지고 있는 제일 특징이기도 하고 이 브랜치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다른 사람들의 작업 결과물과 내 결과물을 나눠놓고 합병하거나 충돌을 해결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브랜치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브랜치라는 것은 코드를 통째로 복사하고 나서 원래 코드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깃의 가장 키 목표 설계 목표에서 비선형 개발 구조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비선형 개발 구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브랜치입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개발이 뭐냐면 내가 A라는 기능을 만들다가 B라는 기능이 필요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한 코드에서 막 만들어진다면 막 섞이겠죠. 이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A라는 코드와 개발함과 동시에 B라는 코드를 개발할 때 이 두 개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 분리하는 과정을 브랜치를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깃의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깃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깃 데이터는 변경에 대한 집합이나 차이점으로 기록하지 않고 일련의 스냅샷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 설명드렸던 그 스냅샷 모든 파일에 대한 그 현재 상태를 버전마다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커밋을 하면 스테이지 에이리어에 커밋 개체를 저장하게 되고요. 이 저장한 커밋 데이터가 이전 커밋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서 커밋하면 이 스테이지 에이리어에 커밋 개체를 저장을 하고 이 커밋 개체 안에는 커밋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커밋의 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커밋에서 이 커밋이 왔다. 내 스냅샷이 어느 커밋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커밋 포인터가 있어서 현재 커밋이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최초 커밋을 제외한 나머지 커밋은 이전 커밋 포인터가 적어도 하나씩 있고 브랜치를 합친 머지 커밋 같은 경우에는 이전 커밋 포인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줄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머지하는 시점에서는 줄기가 두 가닥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전 커밋 포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줄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Git 개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데이터 스냅샷 포인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자 커밋 메시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Git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등록하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을 등록한 그 내용들이 메타데이터들이 매 커밋 개체마다 들어있고요. Git 개체에 이전 커밋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은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Git add와 Git 커밋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이 파일을 스테이지를 상태로 넘기게 되면 스테이지 에이리어에 넘기면 Git 저장소에 파일을 저장하고 스테이지 에이리어에 해당 파일의 체크 썸을 저장합니다. 그 디렉토리에 파일이 가고 그냥 이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바이너리 상태의 파일을 저장하고 그거에 대한 체크 썸을 저장하게 됩니다. 커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커밋에 대한 해당 커밋에 대한 메타 정보 메타 정보가 들어있고 메타 정보에 파일들이 있고 실제 이 BLOB 파일들은 실제로 그 파일들 저장한 리듬이라는 파일의 실제 파일 그리고 라이센스라는 실제 파일 테스트라는 실제 파일이 존재하고 이 파일에 대한 트리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메타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외에 이제 이걸 작성한 사람 커미터와 작성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 정보가 기본적으로 이 커밋 개체가 되겠습니다. 커밋 오브젝트죠. 그래서 이 커밋 오브젝트를 지칭하고 있는 커밋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포인터가 이 스냅샷들을 서로 관통하며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첫번째 있는 스냅샷 A가 처음 보시면 메세지에서 이니셜 커밋 오브 마이 프로젝트라 되어있죠. 이 처음 생성한 커밋 개체고요. 이 커밋 개체의 포인터를 이 스냅샷 B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세번째는 두번째 커밋에 대한 커밋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냅샷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이 줄기 이거 하나를 브랜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브랜치에서 이 세번째 스냅샷에서 분기를 처리한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V1이라는 브랜치를 만들었을 경우 여기를 바라보는 V1 또는 이게 태그일 수도 있고요. 브랜치 태그는 조금 다른 기능을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커밋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커밋 포인터 스냅샷 C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브랜치 그리고 이 헤드라는 건 명시적으로 지금 내가 내 워킹 트리와 내 스테이지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 해시값 커밋 포인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Git은 관리 시스템에서 마스터 브랜치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처음 Git을 시작하면 마스터 브랜치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Git 이닛 명령으로 초기화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마스터 브랜치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싶으면 Git 브랜치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Git 그리고 브랜치 하고 테스팅 이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만드는 브랜치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새 브랜치가 만들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스냅샷을 바라보고 있는 커밋 포인터를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테스팅 이라는 브랜치가 생기게 되고요. 현재는 지금 마스터 브랜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헤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로컬에서 제가 작업할 때 마스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상태였는데 이것을 만약에 브랜치를 변경해서 추적을 하게 되면 이 헤드 정보가 테스팅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브랜치가 어떤 커밋을 가르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긴 로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긴 로그에 데코레이트 라는 파라미터를 주면 지금 이 헤드 정보 브랜치가 어떤 커밋을 가르치고 있는지 헤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이동하기입니다. 브랜치를 생성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여기서 여기 보시면 헤드 정보는 아직 마스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랜치를 만들더라도 이 테스팅의 브랜치를 만들더라도 현재는 내가 헤드라는 마스터 브랜치를 보고 있는 헤드 정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헤드 정보를 바꾸기 위해서는 브랜치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브랜치를 이동하는 명령어가 git 체크아웃 입니다. git 띄고 체크아웃 테스팅 이라는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면 브랜치 헤드를 테스팅 브랜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후에는 아까 보셨던 상태에서 테스팅 상태로 헤드 정보가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커밋을 하게 되는 경우 마스터 브랜치는 원래 상태에 멈추게 되고 내가 만든 새로운 브랜치 커밋 개체가 새로 생기고 커밋 개체는 이전 커밋 포인터로 이전 상태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대로 진행되면서 마스터는 멈추고 내가 테스팅으로 더 추가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볼 수 있죠. 여기서 다시 마스터로 이동하기 이동하기 위해서는 Git 체크아웃 마스터를 실행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체크아웃 명령은 커밋 후에 해야 합니다. 커밋하지 않고 워킹트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테이지 영역에 파일을 추가하지 않고 이동하게 되면 파일의 생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커밋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다시 마스터로 돌아갔죠. 그러면 이 포인터 커밋 개체는 남겨놓은 상태로 다시 이전 커밋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브랜치를 이동하면 워킹 디렉터의 파일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이동하면 워킹 디렉터 파일을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 내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브랜치를 이동시키기가 불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브랜치 이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갈 수가 없습니다. 워킹 디렉터리를 비워줘야 되고 워킹 디렉터리를 비우는 방법은 git add commit이죠. git add commit을 통해서 파일을 모두 스테이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커밋을 해서 모든 상태를 스냅샷을 만들어서 커밋 개체를 만든 후에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마스터로 돌아와서 마스터를 수정한 후에 이 테스트 rb라는 파일 rb는 ruby 파일의 확장자죠. .rb 파일을 beam이라는 편집기를 통해서 수정을 한 후에 그 내용을 add와 동시에 트랙하고 이게 트랙되고 있었던 거겠죠. 이미 추적하고 있던 파일을 수정한 후에 마이너스 a 옵션을 줘서 add와 commit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m 옵션을 줘서 메시지를 등록해서 다른 수정사항을 저장한 후 상태를 보면 다시 내가 테스팅으로 갔다가 커밋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마스터에 커밋을 했기 때문에 얘도 기존의 f30ab라는 커밋 개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커밋 개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여기를 바라보게 되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마스터이기 때문에 이 헤드는 이쪽을 바라보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흐름이 두 줄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브랜치 로그를 출력하게 되면 git log online decorate graph all 그래프와 all 파라미터를 통해서 모든 브랜치에 그래프까지 출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내용이 지금 f30ab에서 이 두 개의 새로운 커밋이 생겼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졌다. 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고요. 이게 세 개, 네 개 늘어날수록 여기에 슬래시 짝대기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 개의 분기점이 f30ab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it의 브랜치는 어떠한 커밋을 가리킨 40글자의 SHA1 체크섬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쉽고 지우기도 쉽습니다.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것은 41바이트 크기의 파일을 40자와 줄바꿈 문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랜치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